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5강 조지은 신의 산상의 노래를 공부해 볼거에요. 제목을 한번 보면 산상의 노래래요. 공간은 산상이고 거기서 들려오는 또는 거기서 부르는 노래일거에요. 자 그럼 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화자가 있는 공간은 높디 높은 산마루에요. 거기에 화자는 낡은 고목처럼 서 있어요. 그리고 긴 밤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물어봤는가 라고 말하면서 화자는 지난 과거를 이야기해요. 이 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긴 밤은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고 화자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무엇은 광복이에요. 이연을 보면 아 영탄법이고 이 아침 아침은 긴 밤과 대조를 이루는 시어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라고 되는데 시들은 핏줄은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생명력이 많이 깎인 많이 훼손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은은히 가슴까지 종소리가 울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희망과 재생의 소리에요. 종소리는 확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승의 이미지 플러스 시어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은 광복을 맞은 우리 조국의 현실이고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에 떨던 샛별 어둠은 긴 밤과 의미가 통하죠. 일제강점기 속에 날에 떨던 샛별은 화자의 염원이에요. 환히 트이는 이마 떠오르던 햇살 10월 상달의 꿈 다 상승 또 플러스 이미지가 있어요. 10월 상달은 음력 10월로 가장 신성한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광복을 맞은 기쁨을 얘기해요. 자 계속 한번 보면 메마른 입술 메마른 입술도 시든 핏줄과 똑같이 생명력을 많이 상실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지금 피가 돌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광복에 광복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고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청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침묵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의 향기로운 쌀의 수를 사냥하라. 자 이것은 광복을 맞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조국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엿. 여기 높은이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1연의 내용을 변형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수미상간으로 볼 수 있고 이번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광복을 맞은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 또는 밝은 미래를 위한 염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자료와 문제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